로또법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무려 19명이 나왔습니다. 당첨번호 중 13, 14, 15, 16이 연달아 나온 것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행복권은 제1118회 로또법권 추첨에서 11, 13, 14, 15, 16,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날 추첨은 1등 당첨자가 19명이 나온 데다가 번호가 연달아 나와 온라인 등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내 눈을 의심했다, 조작이 의심스럽다, 신이라도 저렇게는 못 찍을 듯, 저런 번호를 수동으로 맞춘 사람은 조사 좀 해보자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1등 배출점은 자동선택 16곳, 수동선택 3곳입니다. 특히 로또법권 판매점이 절대 우위를 보이는 경기 지역에서 자동 당첨 1등이 6명이나 쏟아졌습니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각각 14억 7,744만 5,132원을 받습니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72명으로 당첨금은 6,498만 226원입니다. 3등 맞춘 2등은 chim ark Ob爱 막 cand Watts 숙성 Из 해가 주셨을 뿐 세다 지ologist